그건 어렵지. 자, 갑니다. 나 공부했다. 자, 박박. 박박 긁다, 박박 긁다. 박박이 무슨 뜻이냐? 박박 긁다. 박박이 무슨 뜻일까요? 박박? 박에 박난다? 박지민. 박지민. 박박이 뭐야? 박지민, 박지민? 지민! 지민! 박지민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. 박박. 박박. 박박, 와아. 난 이걸 실제 쓰는 말이야. 박박은. 글쓰는 뭐가 달라져? 아까 정국 씨가 맞췄었잖아요. 아, 제가 맞췄겠다. 맞아요? 대박, 대박. 정국. 정국. 야, 너 조심해. 뷔. 대박, 대박. 오오오오오. 자. 자, 제가 맞췄고 더 놀라. 그런 말을 쓴다고? 아, 이제는 앞 글자 따는 건 식상에서 뒷 글자를 따는다. 박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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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인정한다. 야, 박박. 자, 다음 문제 주세요. 진짜, 이건 진짜 못 맞춘다. 대박이다. 일단 해봐요. 당장. 일단 시간. 모든. 치킨. 지민. 비. 지민. 아까도. 미안하다. 당장 모여 치킨 먹자. 땡. 야, 괜찮다. 박박. 박박. 응, 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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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. 자, 당이. 당이. 야, 이제 95년생들의 어. 박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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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안 온. 오늘 안 온? 박박. 야, 근데 우리 친구 사이인데 되게 의상하지 말고. 박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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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씩만 말씀하시면 돼요. 자, 쉬운 것부터 갈까요? 자, 이렇게. D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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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박. 혹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